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리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카본 매트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한일메디컬 카본 전기 매트입니다. 저렴이 카본 매트로 막 쓰기 좋고 작동법 직관적이며 캠핑용으로도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4위는 한일 좋은 자리 카본 매트입니다. 거실에 깔아놓기 좋고 세탁 가능하며 가격 대비 크기 넉넉하고 바닥면 미끄럼 방지 잘 되어 있습니다. 3위는 꾸민가 카본 매트 5세대입니다. 4위는 자성비 우수한 카본 매트로 2년 무상 AS 제공 중이고 국내 생산 제품이며 기본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2위는 쿠쿠 온열 카본 매트입니다. AS 잘 되어 있는 카본 매트로 좌우 분리 난방 가능하고 7단계 온도 조절 가능하며 작동법 간단합니다. 1위는 카본이 IoT 카본 매트입니다. 제일 리뷰 좋은 카본 매트로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 가능하고 디자인 고급스러우며 2년 무상 AS 제공 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